너에게 보여줄게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거 은은한 달빛이 감싸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향긋한 그대의 머릿결만이 그대의 머릿결만이 포근히 감싸주는 거야 그대여 안녕 이런 말을 말아요 사랑의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사랑의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사랑의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거 어, 내의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으아 장희영 성공 진짜 소풍 분위기 났어요 네, 지금 뒤에서 소풍 찬동 수건 돌리기 좋았습니다 우리 김혜경씨한테 수건 돌리기를 했는데 수건을 주니까 뭐야? 선물인 줄 알고 수건돌리기가 끝났어요. 아니 금방 알아보고서 했어 인간아 뭘... 사과드릴게요 사과드릴게요. 자 유비팀이다 이제. 자 룰렛 돌려주세요. 스톱! 유행성생 1,2,3,4 난 내가 많은 걸 원하지 않아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해줘 나 힘들 때에 널 생각하니 참 행복해 언제나 너만을 기다려왔어 나의 집 앞에 서서히다가 그냥 돌아오던 남들 너를 생각하며 어느 상탱을 널 사랑할 수 있게 내게 용기를 줘 어느 사랑을 I love to 자 이렇게 해서 고병희 장혜영 씨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선물 받아가자 선물 받아가자 열려라 내려봐 정말 선물만 많이 받아가면 우승과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상품 푸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상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원행기 김치와 만두 세트 차량용 블랙박스 식품 건조기 광파오븐 루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중요한 명품 선물 세트